지금 어떻게 찍어야 하죠?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카메라를 찍는데 나 혼자 다니는데 안녕하십니까 장충고 투수 아 장충고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너스 투수 송명기입니다 셀카 캠 찍으면서 탁승구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더라 지금 인천공항 면세점 돌아다니면서 안 가져온 물품들 사려고 합니다 명품 말고요 선크림하고 폼클렌징 사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마스크 낀 이유가 우한태령 때문에 다들 끼고 당기고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들리려나 이 정도면 어떻게 찍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귀엽게 봐주십쇼 이거까지는 소감이 어떤가요? 세 번째여서 캠프는 기대가 됩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꺼주시죠 대현이 형 한 번만 제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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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찍어야 돼? 몰라 아니 왜 찍고 있는 거야? 네 물어본 거야 이제 들어갑니다 이러고요 표정 때문에 마스크 못 벗는데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아 맞네 이미 형이 얘기해가지고 찍혔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도 돼요 아 근데 진짜 마스크 못 벗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해요 이제 탑승하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탈 비행기죠 탈 비행기 미국 간다 들어갑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 너 이거 하닷별로 하면 돼요 얼굴이 너무 빨개져요 이거 앞에 있어요 그런 거 의식하면 안 돼요 의식 안 하고 싶어도 너무 빨개져요 택하니까 택하니까 자고 있죠 귀여워 저를 찍는 건 아니죠? 아 네 저는 셀카도 찍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세팅이 완료되는 대로 이번엔 좀 넓어서 다행이요 갑니다 일단은 이제 10시간 40분 비행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촬영해야지 바이 바이 비행지 기기 긍정 잠시 다시 점심 이리 거 Hypn 너무 좋아 딱 인증샷 한번 찍어줘야지 제 핸드폰으로 처음이다 마지막 PD 아 이제 첫선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미국 넘어오는 건 너무 대기해서 힘들었어요 진짜 완전 팔도 팅팅하고 어떻게 찍어야지 안나오 이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화면은 여기 나와 화면은 이미 찍히고 있는 거네 이렇게 나와 화면은 원래 나까지 나와 아 여기 있는데 너까지 나오자 꺼진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이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밥 먹고 이제 비행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두산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버스 타고 호텔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성경이에요 지금 11시 반 호텔 도착 이제 호텔에 도착했고 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저희 숙소 번호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이 3시 30분 오늘 영상 찍겠습니다 처음 해본 경험으론 되게 좋습니다 노력해봤는데 잘했을진 모르겠지만 편집이 많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잡니다 팬 여러분들도 좋은 꿈 꾸세요 영상으로 또 뵐게요 바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